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을 활용한 영상 제작 능력 늘리기의 교육을 맡은 구기모 강사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시간이죠. 유튜브 시작하기를 한번 배워볼 텐데요. 자 유튜브 시작하기 하시기 전에 벌써 여러분들 스마트폰 혹은 컴퓨터에 편집까지 완료된 영상을 꼭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업로드 하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아직까지 되지 않으셨다면은 뒤쪽의 영상을 앞쪽의 영상을 보시면서 촬영 편집 간단하게 해보셨으면 좋겠고 조금 어려우시다면은 그냥 원테이크로 한 30초 정도 되는 영상을 한번 찍으신 다음에 이 교육을 받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유튜브를 저희가 쓰기 위해서는 이 웹브라우저를 기존의 웹브라우저 대신 다른 웹브라우저를 사용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필요한 웹브라우저가 바로 크롬 브라우저입니다. 자 유튜브도 구글이고 크롬 브라우저도 구글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두 개가 호환이 잘 되는데요. 유튜브 자체를 마이크로소프트의 엣지나 익스플로러로 사용할 경우에는 100% 기능들을 사용하시기가 조금 불편하실 수 있고 중간중간 오류가 가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만큼은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롬 브라우저 자체도 여러분들이 업무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텐데요. 일단은 익스플로러보다 속도가 좀 빠른 편이고 또 클라우드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즐겨찾기나 확장 프로그램을 이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번역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어떤 웹사이트에 접속하시더라도 한글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자 크롬 브라우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구글 사이트에 들어가신 다음에 검색창에 한글로 크롬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크롬 웹 브라우저가 나옵니다. 자 절로 들어가신 다음에 크롬 다운로드를 하셔서 크롬 브라우저를 다운로드 하시고 설치까지 자동으로 되니까 설치까지 하시면은 크롬 브라우저를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크롬 브라우저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을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자 이게 월스트리트 홈페이지 인데요. 자 이 월스트리트 홈페이지는 미국 사이트죠. 영어로 되어 있는데 크롬 브라우저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한글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이트를 한글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크롬 브라우저든 유튜브든 일단 구글 기반이기 때문에 구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잘 모르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자 스마트폰 화면을 이제 키신 다음에 이제 화면 위에서 아래로 내리시면은 저렇게 톱니바퀴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자 이건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아이폰은 설정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대부분 아이폰만 오래 쓰신 분들은 구글 계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구글에 새로 가입을 해주셔야지만은 유튜브를 편리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톱니바퀴를 선택하면은 아래쪽에 쭉 내려가시다 보면은 이렇게 구글 구글 설정이 나옵니다. 자 이거를 선택하시면은 구글 계정이 나오고요. 다시 계정을 선택하시면 처음 들어가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시작하기가 나옵니다. 몇 번 들어가 본 적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여기에 계정 아이디가 나오고요. 처음 들어가신 분들은 이렇게 시작하기가 나오는데 이거 누르시고 옆으로 이동하시면 이렇게 여러분의 구글 계정 지메일 주소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컴퓨터에 오셔서 로그인 누르시고 방금 알게 된 그 주소를 여기다가 쭉 쓰시는 거예요. 휴대폰 번호 쓰시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지메일 주소를 정확하게 써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누르시면은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비밀번호를 혹시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다가 쓰시면 틀리시게 되죠. 한두 번 틀리는 건 상관이 없는데 세 번 네 번 계속 틀리면 계정이 잠겨서 로그인을 하실 수 없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 틀리시면은 거기서 더 하지 마시고 이 아래쪽에 비밀번호를 잊으셨나요를 반드시 클릭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억하고 있는 비밀번호 입력이 나오는데 대부분 이거 쓰시면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쓰지 마시고 다른 방법 시도를 한 번 더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자 가지고 있으시다면 예를 누르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 스마트폰 화면을 키면 이렇게 스마트폰의 계정 복구를 시도하는 사람이 본인인가요? 라고 물어보는데 혹시 이 화면이 나오지 않는다면 스마트폰에서 구글 앱을 찾으시면 돼요. 구글 앱을 찾아서 열면은 이게 바로 보입니다. 안 보일 경우에는 여기서 다시 보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인이 맞다면 예 그리고 숫자를 누르는 경우들도 나옵니다. 숫자를 눌러서 계정을 초기화 시키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비밀번호를 생성해서 비밀번호를 새롭게 만드실 수 있고 반드시 비밀번호는 최소 8자리 이상 위에 한번 쓰시고 아래 동일하게 쓰신 다음에 다음을 누르시면은 그 계정에 새로운 비밀번호가 생성되는 것을 아실 수 있고 자 이 비밀번호는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지만 앞으로 유튜브라든가 크롬 브라우저를 잘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크롬 브라우저에 이제 다 세팅이 끝났다면 이제 설정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크롬 브라우저에 들어가신 다음에 우측 상단에 점 3개를 누르신 다음에 아래쪽에 설정 탭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사용 중지라고 보이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사용 중지로 나와야지 잘 되신 거고 사용 중지가 나오지 않고 동기와 사용이라고 나오면 동기와 사용을 누르신 다음에 지금 알게 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정확하게 입력하신 다음에 동기와 사용을 하셔야지만 이렇게 사용 중지가 나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크롬 브라우저 자체가 구글 계정과 연동되면서 클라우드로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검색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서 즐겨찾기를 등록하시거나 하실 때 그 내용들이 크롬 브라우저 자체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걸 지금 하신 이 컴퓨터 지금 이 설정을 하신 이 컴퓨터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컴퓨터가 개인 컴퓨터라면은 로고아웃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외부에서 쓰셨거나 PC방이라든가 다른 분의 PC를 빌려서 쓰셨다면 반드시 다시 설정에 들어오신 다음에 사용 중지를 눌러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기기에서 북마크, 방문기록, 비밀번호 등을 삭제합니다. 반드시 체크하시고 사용 중지를 하셔야지만 오늘 사용했던 북마크, 방문기록, 비밀번호 등이 그 PC 자체에 남지 않게 됩니다. 클라우드에는 크롬 브라우저 자체에는 저장이 되지만 PC에서 삭제가 돼서 깔끔하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시면 검색은 보통 빙이나 네이버가 보이실 수 있는데 구글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 위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거나 이미지나 영상을 다운로드 받으실 때 다운로드 위치가 보통 다운로드 폴더로 되어 있어요. 이 다운로드 폴더를 잘 못 찾는 분들이 간혹 계시기 때문에 변경을 누르신 다음에 다운로드 폴더를 바탕화면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다운로드 전에 각 파일의 저장 위치 확인 보이시죠. 그거를 꼭 키시는 게 편합니다. 그래야 저장할 때마다 원하는 위치에 또 저장하실 수 있고 이름을 바꿔서 저장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롬 브라우저에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업무를 하시기 위해서는 점색의 북마크 그 다음에 북마크 및 설정 가져오기 자 이거를 선택하시면요. 이렇게 북마크 및 설정 가져오기가 나오는데 저는 맥북이라서 사파리가 써있는데 윈도우 컴퓨터 쓰신 분들은 여기에 엣지나 익스플로러 두 가지가 나오실 거예요. 자 그러면 평소에 엣지를 많이 쓰신 분들은 엣지 선택해놓고 가져오기 선택하시면 되고 익스플로러를 많이 쓰신 분들은 익스플로러로 선택하고 가져오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익스플로러나 엣지에서 사용했던 즐겨찾기가 크롬 브라우저에 한 번에 입혀지는 거죠. 크롬에서는 즐겨찾기라고 하지 않고 북마크라고 하는데요. 기존에 익스플로러를 썼던 그 즐겨찾기를 크롬 브라우저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튜브 채널 개설을 해보고요. 영상을 한 번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유튜브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우측 상단에 점 3개가 아니고 점 9개죠. 점 9개를 누르시고 유튜브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유튜브 위치가 조금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항상 PC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접속하시면 내 채널이라고 저는 나와 있는데 내 채널이 없으신 분들은 채널 만들기로 채널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 외에도 유튜브 스튜디오나 설정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몇 가지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습 영상을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한 번 같이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를 한 번 실습을 해볼 텐데요. 자 구글에 가신 다음에 로그인을 하시면은 설명드린 것처럼 점 9개가 있죠. 여기서 유튜브를 클릭하시면은 유튜브에 바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측 상단에 동그라미를 놓으시면은 여기 이제 내 채널이라고 나오는데요. 채널이 없으신 분들은 채널 만들기가 뜹니다. 자 그러면 채널 만들기 하시고 원하는 이름을 적으신 다음에 채널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 채널로 들어가시면은 지금 현재 저는 영상들이 있는데 영상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겠죠. 자 그 전에 설정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설정할 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 우선은 다시 동그라미를 누르신 다음에 유튜브 스튜디오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튜브 스튜디오로 들어가시게 되면 제일 먼저 대시보드 창이 나오고요. 최근에 이제 업로드했던 영상들과 댓글들, 채널 분석 이런 것들은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대시보드 아래 보시면은 현재까지 업로드한 영상들을 확인하실 수 있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재생 목록 만든 재생 목록들 확인하실 수 있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분석, 댓글 이런 것들 확인하실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여기 보시면 오디오 보관함이라고 돼 있는데요. 오디오 보관함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오디오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저작권이 없는 음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눌러서 이거 지워주시고 자 라이브러리 검색 또는 필터링이라고 돼 있는데 자 이 부분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장르별로 분위기별로 아티스트 혹은 길이별로 음원을 확인하실 수 있게 돼 있고 자 저작자 표시 필요없음이라고 돼 있는데요. 자 이걸 누르시면은 저작자 필요없음으로 돼 있고 이걸 푸시면은 저작자 표시를 하셔야 되는 것과 하지 않아도 되는 음악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작자 표시가 필요있는 음악의 경우에는 유튜브 영상 설명란에다가 그분의 링크를 넣어 주셔야 되는데 자 그 부분이 좀 복잡하다는 생각이 드시면은 그냥 저작자 필요없음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분위기 그 다음에 밝고 행복한 낭만적인 이런 형태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음원들을 확인하실 수 있게 돼 있고요. 자 여기서 여기 플레이 버튼이죠. 재생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면은 음원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음원이 마음에 든다면은 다운로드를 눌러서 다운로드를 받으신 다음에 네 밴믹스에서 그 음원을 추가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 형태를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 설정이라고 돼 있죠. 설정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통화는 이렇게 누르시면은 수정을 하실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 여기에 이제 대한민국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미국 달러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구독자가 1000명이 넘게 되면은 영상 사이사이에 광고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광고 수입을 이 달러로 받게 된다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아래쪽에 보시면 채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채널의 기본 정보에는 간단한 키워드가 나와 있는데 이 키워드의 경우에는 외부에서 검색을 했을 때 채널을 검색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종의 태그 형태의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는 대한민국을 선택해 주시고 저장을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다시 들어오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업로드 기본 설정이 있는데 이쪽 부분들은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로드 기본 설정을 하시면은 영상을 업로드 하실 때마다 제목과 설명 그리고 태그 이런 것들을 입력하실 수가 있는데 이걸 매번 하기 귀찮으실 때는 이렇게 제목, 설명, 그 다음에 태그 이런 것들을 미리 입력해 놓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력을 해 놓으시면은 영상을 업로드 할 때 이 정도 부분까지는 자동으로 입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고급 설정과 수익 창출 역시도 광고가 집행이 가능할 경우에만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또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되셨으면은 저장을 선택하시면 이 정도에서는 이제 설정이 마무리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 동그라미를 한번 선택해 주신 다음에 내 채널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동그라미를 누르셔야 이 외부에 있는 설정으로 가실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이 나중에 이제 순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기억이 안 나시거나 하시면은 그냥 또 새 탭을 열고 점 9개 누르신 다음에 유튜브로 가시고 유튜브에 새로 들어오신 다음에 이거 누르시고 설정으로 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뒤로 가기가 잘 안 되거나 기존에 갔던 이 아이콘들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새로 들어오신 다음에 설정을 하시면은 보다 쉽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설정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기 보시면 채널 상태 및 기능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걸 선택하시면 현재 여러분들의 채널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작권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여기 이제 경고가 표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의 경우에도 표시가 될 건데 저는 현재 경고가 없죠. 자 이쪽에 보시면은 수익 창출은 안 되실 거고 여러가지 실시간 스트리밍, 스트림 퍼가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장편 업로드를 처음에는 사용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기를 선택하시면은 여러분 스마트폰의 전화번호로 인증을 한번 문자메시지로 받으실 수 있는데 문자메시지로 한 번만 받으시면은 그 이후부터는 15분이 넘어가는 영상도 업로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여기서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영상을 업로드 하시면 그 이후부터는 맞춤 미리 보기 이미지를 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동그라미 누르신 다음에 여기 톱니바퀴 있죠? 톱니바퀴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좀 전에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죠. 자 이 부분이 또 기억 안 나시면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새 탭 만드시고 다시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쭉 내려가시면은 자 채널 상태 및 기능 채널 추가 또는 관리라고 있는데요. 자 채널 추가 또는 관리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이 안에서 채널을 새로 만들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새로운 채널 생성을 위해 브랜드 계정 만들기 라고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유튜브에 오셔서 이 동그라미를 누르시고 이 안에서 채널을 만들 경우에는 개인 채널입니다. 그리고 브랜드 채널은 개인 채널과 좀 차이가 있는데요. 자 채널이 활성화가 돼서 내가 혼자 관리하는 게 아니고 어떤 촬영팀이라든가 혹은 편집팀 혹은 전문적으로 영상을 좀 잘 하시는 분들 혹은 2인, 3인이 이 채널을 좀 같이 하고 싶다. 혹은 우리 부서나 팀 혹은 우리 회사에서 채널을 같이 관리하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개인 채널을 사용하신 분들은 여러분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상대방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유튜브는 구글 계정이기 때문에 구글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메일이라든가 캘린더라든가 이런 것들조차도 다 노출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계정을 꼭 쓰셔야 되는데요. 자 브랜드 계정을 쓰시면 이 브랜드 계정 자체는 여러 명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튜브 채널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에 따라서 개인적으로만 쓰실 분들은 브랜드 계정을 만들지 않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러 명이서 혹은 팀이나 부서에서 사용한다면 브랜드 계정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부분이 이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에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가게 하고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브랜드 채널을 만들게 되면 관리자 추가 또는 삭제가 있죠. 자 이걸 누르신 다음에 권한관리 한번 이렇게 로그인 하라고 나옵니다. 로그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이 되었죠. 자 그러면 인증을 또 해주시면 되고요. 인증한 이후에 상대방의 구글 아이디 그러니까 유튜브 계정으로 되어있는 것을 보내주시면 바로 편집자나 혹은 이런 형태로 권한을 주셔서 그분이 직접 하지 않으셔도 아이디 패스워드를 모르셔도 본인의 계정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다시 유튜브로 들어가시면 자 그렇게 이제 계정을 여러 개 만드시면 이렇게 계정전환에서 여러 개의 계정들을 왔다갔다 하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관리자 추가까지를 저희 배워봤고요. 이번에는 영상을 업로드를 한번 해볼 텐데 자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아이콘이 나와있죠. 자 동영상 업로드 아이콘이고요. 이거는 생방송이죠. 실시간 스트리밍. 자 이거는 그냥 최근에 이제 유튜브에 이렇게 영상이 아닌 간단한 글을 올리는 이런 기능이 생성이 됐는데 그냥 게시물을 올릴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종의 페이스북 같이 그냥 타임라인 형태로 구독자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걸 쓰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유튜브 스튜디오에는 이 아이콘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냥 채널 혹은 뭐 홈 이런 데 가면은 여기 없죠. 근데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선택하시고 네 동영상 업로드를 선택하시면 돼요. 자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까지 배워보셨는데요. 그 뒤에 가면은 조금 더 나와요. 자 이렇게 영상 업로드를 선택하신 다음에 네 동영상 업로드 사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이 있고 게시물 작성이 있는데요. 자 게시물 작성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글을 올리듯이 그냥 구독자들한테 올리는 글이라서 구독자가 많지 않으신 분들은 자주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실시간 스트리밍은 이제 라이브죠. 라이브도 나중에 여러분들 구독자 많아지고 좀 소통을 하고 싶으실 때는 아주 재밌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방송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희는 동영상 업로드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업로드 하신 다음에 PC에 저장되어 있는 네 영상을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서 파일 선택하시고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목 입력하시면 되고 자 설명란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이제 실습 영상에서 보셨듯이 미리 이렇게 기본 업로드 설정에 저장해 놓으시면은 자동적으로 계속 입력이 되고 태그 역시도 따로 입력하지 않으셔도 자동적으로 입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화면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이렇게 이미지 업로드 미리 보기 이미지 업로드가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썸네일을 입력하는 방법인데 썸네일은 이제 다음 시간에 그 썸네일 만드는 방법 그리고 등록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굉장히 쉽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동용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요 아동용이 아닙니다. 체크하신 다음에 다음 누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저장 또는 게시 아래쪽에 보시면 비공개, 일부공개, 공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약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업로드 되는 게 아니고 원하는 날짜를 선택해서 업로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 단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월요일과 목요일 아침 8시에 방송을 내보내겠다. 그러면 주말에 다 편집을 하신 다음에 주말에 업로드를 예약 걸어놓는 거죠. 자 그럴 때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개, 일부공개, 비공개 알아볼 텐데요. 자 공개는 누구나 내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공개된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공개는 나와 내가 선택한 사람만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사람을 빼면 그냥 나만 볼 수 있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비공개된 비밀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좀 다른 거는 가운데 있는 거죠. 일부공개. 자 스마트폰에서는 일부공개 대신 미등록으로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등록과 일부공개는 동일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동영상 링크가 있으면 누구든 내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검색은 되지 않는데 영상 자체의 링크가 있기 때문에 그 링크, 영상의 주인은 그 링크를 알고 있죠. 그래서 공유하기 위해서 그 링크를 다른 사람들한테 보내주면 그걸 받은 사람들은 영상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족들끼리만 놀러가서 여행가서 촬영한 그런 영상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지가 않다. 그러면은 유튜브에 일부공개로 업로드하시면 가족들끼리 카톡으로 주고받으시면서 영상을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튜브에 구독자를 늘리는 방법과 홍보 방법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영상이 업로드가 되면 그 영상 플레이를 하러 들어가시면 이렇게 영상을 여러분들이 만든 걸 보실 수 있는데 자 하단 부분에 보시면 공유하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공유하기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링크가 나오죠. 자 이 링크를 복사해서 원하는 분들한테 보내주시면 이 영상 자체가 홍보가 되는 거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카페 이런 데 여러분들이 링크를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 자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카카오톡이 더 편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문자 메시지 보다는 카카오톡을 더 많이 쓰고 있고요. 자 그리고 무료죠.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아마 카카오톡을 통해서 또 다른 분들의 영상 혹은 다른 분들이 공유해 주시는 그런 유튜브 채널의 영상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텐데 영상을 보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영상을 보시다가 좋아요를 누르거나 구독을 누르면 바로 입력이 되지 않고 로그인하라고 뜰 겁니다. 자 로그인하라고 뜨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영상 제작한 영상을 공유해 주셨을 때 좋아요를 누르거나 구독을 해달라고 부탁하실 텐데 그때 구글 아이디가 나오면서 로그인하라고 뜨면 그 로그인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을까요? 많지 않을까요? 아마도 많지 않을 거고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하더라도 로그인하라는 화면이 나오면 잘 하지 않게 됩니다. 그 이유는 카카오톡 자체가 앱과 웹 형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카카오톡에서 유튜브 링크를 누르시면 유튜브 앱으로 그러니까 유튜브 어플리케이션으로 접속하는 게 아니고요. 카카오톡과 연계돼서 유튜브 웹페이지로 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그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자메시지로 유튜브 구독 주소 영상 주소 이런 것들을 보내주시면 문자메시지라는 이 앱은 웹페이지와 연결이 되지 않아요.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유튜브 어플리케이션 유튜브 앱이 열립니다. 웹이 아니고 앱이 바로 열리는 거죠. 자 앱이 열리면 구독하기 좋아요도 바로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나는 항상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내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열심히 영상을 보내는데 구독자가 늘지 않는다. 자 그 이유가 바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셔서 그렇습니다. 자 어떤 여러가지 정보 중에 어떤 정보에는 영상을 영상에 정말 관심이 있는 사람들만 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어떤 노출을 할 때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하시지만 사실 초창기에는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까운 지인분들한테는 구독이나 좋아요를 좀 요청하시는 게 영상을 좀 올리는 그런 재미를 또 만드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채널을 꾸미는 방법 그리고 기타 유튜브 설정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미지 이런 것들을 사실 사용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작권이 없는 이미지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가장 좋은 것은 네 직접 여러분 스마트폰 혹은 카메라로 직접 촬영한 사진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런데 직접 촬영할 수도 있지만 이제 직접 촬영하기 어려운 그런 사진들이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이 없는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웹사이트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보다 더 네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어 안내를 해드리는 사이트는요. iconfinder.com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자 여기는 어 일반적인 사진 그러니까 이미지라기보다는 아이콘 형태에 있는 이미지들이 있는 거죠. 어 이거는 이제 아이콘들을 이제 검색하셔서 네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이미지 아이콘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되어있는데요. 자 좌측에 이 화면을 보시면은 여기 포맷과 이제 프라이스라고 좀 가려있는데 이 프라이스 부분에 보면은 프리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아이콘을 찾으실 때 검색하신 다음에 프리를 선택하시면은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이콘들만 따로 추려집니다. 그 상태에서 PNG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이제 투명 배경이 없는 투명 이미지 아이콘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나는 좀 비용을 내서라도 좋은 걸 받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이렇게 왕관 모양이 있는 것들은 다 유료거든요. 그래서 유료 아이콘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이트는 moogfile.com이라는 사이트고요. 사진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작권이 없는 일상에서 우리가 좀 쉽게 찾기 어려운 혹은 찾기 쉬운 약간 일상과 관계된 그런 영상들 자연 이런 영상 그리고 이제 이미지 이런 것들을 얻을 수가 있는 그런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통 검색창에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했을 때 저작권 없는 이미지 하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사이트입니다. pixabate.com 아마 이 사이트는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이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를 갖고 어떤 슬라이드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아마 사진을 검색하시면은 뭔가 익숙한 그런 사진들을 가끔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한글로 검색해도 이제 사진을 찾으실 수 찾으실 수 있지만 가능하면은 영문으로 검색하시는 게 조금 더 찾기가 수월할 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영상까지도 제공해주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번 이 픽사베이 같은 이미지 사이트의 팁을 하나 좀 안내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두 사람의 그 사람이 앉아서 대화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대화하는 사진을 어떤 썸네일 이미지로 제작하고 싶은데 그 사진을 찾고 싶어요. 자 그러면 여기 서칭을 할 때 보통 대화를 하니까 뭐 컨버세이션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혹은 뭐 토크 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일상에서 컨버세이션 이란 말을 아주 자주 사용하진 않거든요. 자 그러면 이미지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이미지를 찾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를 나누는 주체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프렌드 뭐 피플 이렇게 더 많이 사용되는 단어로 검색을 하면은 굉장히 많은 사진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사진들 중에 원하는 사진을 선택해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검색을 많이 하면서 제가 느끼게 된 경험인데요. 미리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좀 보편적인 단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자 픽사베이 같은 사이트 에서 검색을 하시면 사진들이 쭉 나오는데요. 맨 윗줄 사진이 가장 예쁘고 보기가 좋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윗줄에 한 줄만 이렇게 좀 분리되어 있는 그 사진들은요.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저작권 위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미지들은 돈을 구매하셔야 되고요. 두번째 줄 분리되어 있는 그 줄에 있는 이미지들은 무료로 사이즈별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구글 계정으로 손쉽게 로그인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이트는 프리픽 이라는 사이트고요. 여기 또 이제 그래픽과 관련된 혹은 어떤 아이콘 뭐 어떤 이런 아이템 약간은 상품 위주의 그런 사진들을 무료로 구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료 사진과 유로 사진이 있기 때문에 잘 구분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사이트는 픽점보.com 이라는 사이트고요. 여기도 이제 무료로 굉장히 많은 사진들 유료와 무료 사진들을 구하실 수 있는 그런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kor.pngtree.com 이 사이트도 마찬가지인데 여긴 다 대부분 한글로 되어있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한글로 검색하시면 돼요. 영문으로 검색하는 것보다 오히려 한글로 검색해서 찾으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여기는 좀 계절과 좀 국내에서 조금 더 효용가치가 큰 그런 이미지들이 조금 더 많은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팩셀스.com 여기는 이제 크리에이터들 이런 활동들을 좀 하는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나온 그런 이미지들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감각적인 사진들이 좀 많은 사이트라는 생각이 드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언스플리시.com 은 건물이나 건물 약간은 약간 분위기 있는 그런 이제 랜드마크 같은 느낌 이런 약간 좀 느낌적인 그런 이미지들이 많아서 썸네일로 쓰긴 좀 그렇고 어떤 배경화면으로 쓰기 좋은 그런 사진들이 있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일일이 또 여러분들이 메모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한장으로 만들었고요. 위쪽에 보시면은 bit.ly 슬러시 무료 이미지 소스 2020 이렇게 되어있죠. 이게 바로 인터넷 주소인데요. 웹브라우저 이거는 사실 크롬이든 익스플로러든 상관없습니다. 웹브라우저의 이제 주소창 검색창이 아닌 그 주소창에 다 지우시고 뭐 http 나온 것까지 싹 다 지우신 다음에 bit.ly 슬러시 무료 이미지 소스 2020 하고 엔터 누르시면은 지금 보이시는 이 시트 시트 화면을 보실 수가 있게 되어있고요. 이 시트는 보실 수만 있고 이제 이거 뭐 수정하거나 이게 제가 잠가 놨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보셔도 되지만 개인적으로 좀 소장해서 사용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자 이 위쪽에 파일 이라는 항목이 있죠. 이 파일을 누르면 이 스프드 시트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접속하신 다음에 파일을 눌러서 네 다운로드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여기 보시겠지만 이미지 제작 디자인 소스 로고 폰트 이런 것들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 모아놨으니까 어떤 자료를 제작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 정도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미지 편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편집한 이미지들을 갖고 채널에 업로드하고 채널을 꾸미는 그런 방법들은 뒤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기상캐스터 배혜지